정의와 진실에서 투정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 북한 동포들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기의 날이 북한 동포들과 함께 병을 할 것이리라. 우리 통일시대의 주인공, 여다퉁년 최재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미투어 운동으로 자파들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었고, 정의없고 의로운 철을 하여 국민들에게 큰 일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투어 운동으로 그들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를 가상한 불의로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험했습니다. 진실을 가상한 거짓으로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내주셨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찬 손으로 소수를 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구매한 사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유날 남궁역에서 애국 국민들께서 서절하게 손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애국 국민들이 눈물을 닦아주며 고생했다 고맙다 하며 서울을 토닥일 날이 돌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가 석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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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가 위선으로 가득찬 박하세력 물러나라! 성민들여 민수들의 크쟁에 함께 추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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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격이야! 네! 성격이야! 하나! 히! 하나! 히! 하나! 히! 하나! 히! 아멘 아멘